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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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마지막 공사라 올라가죠 그리고 마무리가 될까요 마지막 공사라 있구요 단체로 받는데요 다시한번 뒀죠 맨발 슈팅 자 지금도 끊었어요 이진이형 왼쪽 돌파합니다 맨발 슈팅 자 이걸 키퍼가 성공합니다 가비의 키퍼 빠른 수입을 우측까지 이어지는데요 장골판이 이어집니다 올라가는데요 우측까지 시도했고 이동완의 해전 다시한번 느린 화면에 나오는 사이에 파란 코멘트 앞쪽으로 펼치기어갑니다 울파가 좋은데요 한 번 더 겪고요 한 번 더 펼치기어 역을 팔아 ikum요 역을 파악 장골판이 이어집니다 자 엄청 빠른데요 저연발 슈팅 또 막힙니다 다시한번 하비엘이 막힙니다 자 같이한번 하비엘이 막힙니다 HALF 스피드팀 과정을 시켜주겠습니다. 스피드팀 과정을 시켜주겠습니다. 맞으시죠? 오른쪽 코스트 강사 그리고 옥사이드입니다. 맞았구요. 자 찾으세요. 볼트를 맞춰주는데요. 민건강이 맞습니다. 자 찾습니다. 마지막 슛까지. 볼이 이어집니다. 조진입니다. 우측 돌파요. 조진이 슛! 다시 한번 찾습니다. 자 끝습니다. 오른발 슛! 자 박수 한번! 이게 뭔가요? 오늘 정말 골수퍼 2명은 모두 크레이지모드입니다. 맞았구요. 곱 살립니다. 조글라 가야죠. 제철이고요. 슛까지! 다운! 자깐! 경고기 정국 오우 자 빠르세요